healthcare. 가사와 comics. melting point. 이거 안가게 됐는데.. 이 정도면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 정도면 먹은 편이니까 이렇게 먹은 편안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젠 잘 먹은 편안하게 먹은 편안하게 먹었거든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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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틀린다면 달려 먹을 수 있나요? 그러네 어? 어? 휴 들어갔어? 별걸 다 본다, 그치? 별걸 다 본다, 그치? 제롱이 친구다! 제롱이 친구다! 제롱이 친구다! 제롱이 친구! 끝! 지금 현재까지 제일 끌리는 것은 이게 이게 제일 귀여워 너무 쁘 여보 이거봐 이거! 이거 이거! 어? 이거 샀까? 나는 이런 공간 사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갈 수 있지 않나? 공간을 쁘린 것을 좋아한다 이거는 값 수 있지 않나? 나는 이 개풀쩍이토를 되게 사랑하거든. 이거 와이프야. 그니까. 와이프는 아직 한국에 안 나왔어. 아니면 그 이거라도 샀어? 이거? 어. 이거 짤 것 같아. 이거 사줘. 블랙패스 드래곤 플라이어 뭔가 느낌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사줄게. 이거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면 맞춰줘. 아, 나 그래. 나 얘네 싫어하는데. 얘네 둘? 어, 얘네 둘 지그그러워. 그러면 내 줄이야. 그래, 그래. 나 이거 사고 싶어. 아이씨. 우리 한 바퀴 돌고 와서 고민하다 살까? 그니까. 바로 사는 거는 현명한 소비가 아닌 것 같아. 이거 약간 인도네시아 배경 같은데? 나 봐. 나야? 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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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런 공간들이 좋아. 와, 얘도 멋있다. 그치? 야, 이거 멋있다.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. 저 아저씨 지금 또 애니여서 망상의 세계로 빠져있어. 가자. 응. 나 어디 돌았다가 오자. 이거 나 내 생일 케이크 이거야. 오케이. 나 지금 좀 설렌다. 생일 케이크로 이거 받을 생각하니까. 생일 케이크에 이 케이크, 저 꽃자발. 몰래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망했네. 그런 말 안 하면 된다니까. 그치? 귀여워. 이거 어때? 이거 예쁘다. 그치, 그치. 여기 들어갔다. 그래. 여기 있는 털이. 여기 있는 털이. 이거 예쁘다. 여기 있는 털이. 털이 안에다가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. 털이 안에다가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. 약간 룩룩 같지 않아? 이게 스테이크? 룩룩! 룩룩. 가죽으로 읽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, 이거 이거 다 했어. 아, 이거 이거 다 했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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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있다, 이거. 에오실 에오실 나한테 아는 것 같아 에오실 에오실 나는 시그맘면 너무 그래 뭘 뭘 뭘 또 집어들고 왔지 이거 네비비고 스프라틱이었으면 돼 약초맛고 야 이건 사라 얼마야? 45,000원? 나 이거 보고싶어 난 뭐 사지? 피로인은 추워요 나는 뭐 사줘 언니 나는 이거 사줘 한줄씩 먹자 한줄 2줄 할래 1280원 1280원 1280원에 바삭바삭 3280원에